통신 장비를 갖춘 열기구를 띄어 오지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글의 룬프로젝트가 스리랑카에서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스리랑카 현지 언론들은 지난 15일 스리랑카 상공에 도착한 열기구를 이용해 지상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룬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. 상공 20km 높이에 위치하는 열기구에는 인터넷망을 공급하기 위한 통신중개기와 GPS, 위치추적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. 열기구 한기는 지름 40km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고 180여일 동안 상공에 머물다 지상에 떨어진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번 시험 운영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앞으로 모두 13개의 열기구가 스리랑카 상공에서 시험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